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6일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아이스팩을 수거 재사용해 자원을 절약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승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6월까지 수거된 아이스팩은 총 1,810개, 폐건전지는 총 83kg으로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이스팩과 폐건전지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복지관 등 수거 설치 장소에 전달하고 나머지 종량제 봉투를 주공 20단지, 남양아파트 경로당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손승현입니다.